이제 오윤화 바라기님은 40대인 저희 또래들은 일기나 편지를 학창시절에 많이 썼거든요. 요즘 아이들은 글을 잘 쓰지도 않고 책도 안 읽고 긴 글쓰기를 꺼려해서 줄임말도 많이 쓰니까 어쩌면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? 이렇게 써주셨고 또 레인보우님도 형식에 얼메이지 않고 자유로운 일기, 수필, 기행, 자서전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내공이 쌓이게 되겠지요. 라고 이렇게 해주셨었단 말이에요. 그 연관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댓글도 좀 있어가지고 비슷한 게 아이들한테 글 쓰는 몸을 좀 글 쓰는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십니까? 우리가 요즘 책이 또 그렇고 읽기, 쓰기와 친해지기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.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할 것도 많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책도 그렇지만 그냥 아이가 제일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책도 예를 들어서 만화책이라든지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정말 아이가 저는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해리포터, 드래곤 라자 이런 판타지 소설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책이랑 친해지고 나면 점점점점 다른 책도 읽고 싶게 되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쓰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랑 아이가 한 지금 우리나라 나라 6살인데 4살 때부터 계속 그림책을 만들었어요. 커비 이야기라고 이제 고양이 커비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아이가 되게 재밌어요. 그럼 같이 그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거의 벌써 두 권을 만들었는데 아, 아이가 그림도 직접 그린 거예요? 그렇죠. 네, 그렇게 이제 아이가 되게 재밌어하는 것처럼 뭔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글을 쓰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요즘에 포켓몬에 푹 빠져 있는데 우리 피카츄랑 라이츄랑 같이 바다의 낚시관 이야기를 써볼까?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뭔가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. 이거 쓰면 뭐 스티커 하나 줄게 스티커 10개 모으면 뭐 피카츄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되게 재밌어하면서 그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출판하실 계획 있어요? 글쎄요.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래도 아동용으로 이렇게. 왜냐하면 아까 그 작가님, 유아님께서 아이가 좀 크면 글쓰기 교육을 더 신경 쓰실 거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미 글쓰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아빠를 만난 아이도 되게 좋겠다. 부럽네요. 아니 이가혁 앵커도 한번 아이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런 약간 비슷한 활동을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끼리 이렇게 요새 포토북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책도 만들기도 했어요. 실제로. 만들어 갖고 있기까지는 들어서 뭐 저도 잘하고 있네요.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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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아왕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